용홍색 와우 용홍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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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바로 싱가포르 싱가폴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지금 말투가 너무 긴대요 백화점 가보고요 나 사진 좀 찍어봐라 사진 너 걸로 찍어볼래? 네 머리끈이 끊어졌어요 머리끈을... 어? 머리끈 어떻게 하지? 너 머리끈 없어? 우와 여기 뭐야? 어제 별이거랑 네일케어를 받았어요 저 근데 해외에 와서 네일케어를 처음 하더라고요 아 진짜? 싱가포를라 꽤 멀다 그러게? 이 옆인가? 아 여긴가? 어 그런가보다 이건가 봐 어 이 동물이었나봐 아 아 아 아 쇼핑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향수를 보고 있어요 아 마이 기다리는 칵테일 칵테일이요? 사진 찍어줘 아이고 내껄로? 네 싱가포르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쵸? 문별씨? 네 오늘 뭐 사셨어요? 오늘요? 네 운동복이랑 향수 향수가 다 떨어져가지고 저도 별이 향수 사러 가는데 얼떨결에 저도 하나 겟했습니다 향수와 저는 속옷 샀어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저희는 나와가지고 뭐 마시고 싶어? 사줘 오늘 언니가 사는 날이야 왜? 오늘 내가 샀죠 아 이건 맞긴 하거든? 셀카 찍고 나 어디서 갔어? 나 가보자 나 가보자 오케이 그럼 뭐 마시러 갈래? 그래 여기가 건물들이 다 예뻐가지고 여기 건물들이 다 예뻐가지고 건물이 엄청 예뻐 오 초 해보자 일단 link 연영 사진 잘 나오게 일단 나도 좀 보내줘 저도 좀 보내주세요 사진 좀 사진을 찍으면 보내주시잖아 Grill 오! 귀엽네. 말청이 있다. 난 가자. 주문하러. 안녕하세요. 저는 솔라시로의 또 다른 주인. 서른여섯 번째 촬영. 그 후로 내가 지금 번 차감된 거지? 어... 두 번? 세 번? 어. 언니 되게 초딩 같아. 초딩이. 초딩이.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초딩이. 아잇. 너무 로맨스. 아 근데 이제 너무 날감하는데? 아니야. 세금에 세금이 남겨. 아. 어려. 오늘 중1. 이제 호텔에 도착하고 있습니다. 수영장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. 물에 들어가고 싶어. 너무 좋을 것 같아. 따뜻한 물이야. 싱가포르 브이로그 끝! 끝! 같이 잠들래? 하나, 둘, 셋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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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